제 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송혜교입니다. 정말 행복했습니다. 꿈같고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.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저희 드라마팀 모든 스태프분들도 정말 행복해하셔서 제가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때 시상식 때 제가 더 글로리를 사랑해주신 많은 팬분들께는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었어요.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글로리를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그 자리를 설 수 있게끔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스포츠 조선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